크라이즐러 코리아 대표 회인 첨니가 21일 이달 말 내안 공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세계적인 피아노 연주자 유키 쿠라모토에게 크라이즐러의 대표 프리미엄 세단 300C3.5를 이전 차량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겨울형 가옥 S T를 비롯해 서정적인 감성을 띈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곡들로 한국인의 정서를 사로잡은 유키 쿠라모토는 이달 25일, 26일, 29일에 서울예술의 전당, 성남아트센터와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유키 쿠라모토와 친구들 일하는 주제로 연말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크라이즐러 관계자는 유키 쿠라모토가 뿜어내는 감성 깊은 모던 클래식과 미국 정통 럭셔리 세단을 대표하는 300C의 당당하고 클래식한 이미지가 잘 어울려 이번 의전 차량 지원을 진행하게 됐다고 제시했다. 한편, 의전 차량으로 제공되는 300C는 대형 프리미엄 세단 고유의 정통 후륜 구동 방식을 채택했으며, 여유로운 성능과 고품격 편의 사양을 두루 갖춰 합리적인 가격대에 프리미엄 세단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온 크라이즐러의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크라이즐러 300C는 지난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의 공식 의전 차량으로 선정된 바 있다.